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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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잘하네 난 불러주세요 유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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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고 어우 가오가 우웨 하핳 아잇 뭐야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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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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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여 해외여 야 너를 아까 바람 부르잖아 어? 봐라 이거를 이렇게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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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꽂아 서서 막 갔다 막 갔다 막 갔다 갖다 드네요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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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렁 출렁 어허 이건 못돼 와 과하다 체키나우 체키나우 아니 나한테 과하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한 거야? 체키라우 굿바이 롯 이별길 윤영이 형만의 이상한 약간 톤이 잡혀가지고 아 너 한번 해봐요 굳음에 굿바이 롯 이별길 잘하네 잘하네 당황했어 지금 윤영이 형 잘하네 요즘 각자 밀고 있는 퍼즈나 유행어가 있나요? 아니 퍼즈로 유형이 유형이 한번 보여줘야지 맨날 하는 거 퍼즈 윤영아 어? 아니 아니 얼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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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거 다시 하면 무슨 소리야 아 고인도기도 고인도기도 또 했어 앤 형 중에 호감형 이거 그냥 개그로 개그는 아니었고 살짝 고양이급 살짝 고양이급 살짝 고양이급 아 아 아 아 아 할 수 있니 이게 이런 거였어 자유 좀 가있어 나가서 세수하고 와 자유 좀 가있어 채영! 채영! 야, 너는 차력사들이 뭐 서로 떠넘기냐? 갑자기 설득들이 바뀌어. 기재하지 마!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! 미안해. 안 될 거 같아. 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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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이훈혁 혁균 박 혁균 박 아! 아! 해클! 왜 잘 나가는데 야! 혁균 박이 뭐야!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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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두 번 해도 돼? 아! 그거 두 번 해도 돼? 안 되죠! 어! 안 되죠! 왜 해! 두 번을 왜! 야! 두 번을 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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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누가! 야! 아! 고맙이 뽀뽀를 왜 해! 저는 솔직히 어! 멤버들 덕분에 이 가수를 안 돼! 또 두 번 해! 뭐야! 진짜 얘 이래서 죽어! 이거! 이거!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거라니까! 얘기해 봐! 얘기해 봐! 왜 또 울어! 이!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네! 이 일을 하고 있는... 하지 마! 제발! 아무것도 안 했어! 왜 이렇게! 저는 크게 욕심이 있습니다! 제가 된다면은 아이콘 내에서 빛을 보지 못한 멤버들이 있습니다! 윤영 그리미기의 제목은 네! 내 친구 비! 한국에서부터 따라온 너 산을 보러 갔을 때도 거북이를 보러 바다에 갔을 때도 넌 항상 내 머리 위에 두는데 딱 걸렸어 너 나 좋아하는구나? 너 나 좋아하는구나?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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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정해 하하하하 왜 멈췄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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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영이의 애교 3종 세트 빡! 오케이 알았지? 3종 세트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자 1단계 아뚜아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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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못하면 딱밤이야 3단계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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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뽀어 야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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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하하하하 왜 이러면서 왜 아빠를 찾으냐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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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라 살라 정해 줘 이거 좀 나오게 찍어줘 아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새롤로 새롤로 자 자 엄마 네가 쉰타 땡큐 디몰 전 씨 야 내가 내가 비아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바비가 미국에 갔을 때 비아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그때 설렜어? 어 좀 미랜 미랜 어 안되네? 멋있게 예아 어 뭐야? 꺼졌어 미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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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미랜 미랜 regarded 겨우 심한 초콜릿!